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바비도 생각났고 훈련이 끝나고 아직도 머지니아에 있는데 갑자기 로맨스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글이 있어서 오늘은 소개해드리려고요. 오래전에 우리 영준이가 저한테 보내준 한 음악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쓴 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읽어드리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맨스를 들으며 무릎 내 마음이 슬픈 거야. 내 아름다운 로맨스가. 가을 하늘이 청량한 어느 날 아침. 자동차 CD 플레이어의 로맨스를 들으며 달린다. 차량도 두는 좁은 차돌이 마치 바람을 타고 달리듯 슬픈 로맨스의 슬픈 이야기가 길 위로 흩어졌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키 큰 아이들은 슬프게 달리는 날을 고정하게 내려다 보며 웃음을 지냅니다. 로맨스 선율에 잠이 들으며 돌이킬 수 없는 먼 옛날의 추억 속으로 미끄러지듯 침물에 들어가니라. 나른한 슬픔 속 그 옛날 사람의 기억들은 작은 음표가 되어 나와의 몸이 되어 슬픈 왈치를 춘다. 피아노. 맥주 피아노 피아노 피아시도 피아노. 부드럽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슬프게 점점 아득하게 슬프고 달콤한 바이올린의 선율이 내 온몸을 핥으며 지나간다. 이 아름답고 새살난 가을이 슬픈 걸까? 아님 구슬픈 바이올린의 선율들이 슬픈 걸까? 아니지. 이 가을이 슬픈 것도 이 바이올린의 선율들이 슬픈 것이 아니라 무릇 내 마음이 슬픈 게야. 내 아름다운 로맨스다. 이게 어느 2000년에 제가 썼나봐요. 내 아들이 보낸 그 글을 보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물었다. 저 하늘 위에 뜬 구름은 어디로 갈까?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님 제자가 가르친 곳은 보지도 않는데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면 바람도 아니면 내 마음 뿐이다. 어느 날 아들 영준이는 뜬금없이 음악, 로맨스의 잔잔한 음악과 흐름을 이 나레이션을 내게 보내왔다. 아마도 어린 녀석이 엄마가 좋아할 내용임을 알고 보냈음이리라. 그러다 문득 영준이는 이 내용을 이해했을까? 의아해하며 한국어 배우기를 위해 한국 영화 보기를 권했던 것인데 녀석은 어느새 철학적 외형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눈뜩 들었었던 오래전 일이다. 이게 제가 아마 2009년도 가을에 썼던 그런 글인데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우리 영준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 영화를 보라고 권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배우면서 제일 빨리 익히기가 쉬운 게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니까 제가 한글을 들을 수 있는 건 영화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보다는 영화를 선호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래서 뭐 한국 영화 어릴적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보게 했지만 조금 남자이다 보니까 약간 액션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도 본 거 같고 이렇게 남자다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중에 영화 이병헌이 나왔던 달콤한 인생을 보고 아마 그 대목이 자기한테 와닿았던지 그 첫 장면에 시작되고 그 뒷 장면에 나오는 내용의 영상을 어디서 자기가 찾아서 엄마한테 메시지로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 아이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보냈을까? 아니면 단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보냈을까 하는 의아함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준이 보면 약간 시적인 데가 있고 약간 감수성이 있었던 걸 기억해내면서 아마도 그게 본인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즐겁게 받아서 되게 기뻤던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늘상 글을 쓰거나 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본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면의 시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이제 한글을 배우느라고 본인이 해야 했던 이런 영화보기 그 다음에 글쓰기 편지쓰기 일기쓰기 뭐 이런 거를 그때 시켰던 생각이 나면서 오늘 바람도 불고까지 바람이 흔들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로맨스 음악을 들으면서 나무가 이렇게 탁 늘어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나무가 이렇게 맞닿을 정도의 그런 대로 지나가면서 그런 로맨스에 얽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본인이 써두었던 글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안겨준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는 가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며 생각해낸 또 내가 예전에 써두었던 글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쓴 부족한 글을 또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에 또 와 닿는 그런 글이 생각나는 글을 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가을 이제 추석 아니 생스기빙도 엊그제 지났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하리데이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를 또 이런 연말 정도에 본인의 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추억하기도 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래전에 아들이 보낸 그 영상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아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썼던 글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늘은 여기서 끝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